안녕하세요. 빠르고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구름입니다. 쌍용차 플래그십 SV인 G4 렉스턴의 출시가 이제 정말 가까워졌습니다. 모아비와 함께 국내 유일의 프레임바디인 G4 렉스턴 페이스리프트 소식은 쌍용차 입장에선 담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쌍용차에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렉스턴 페이스리프트를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국내 도로에서 포착된 위장막 차량을 보며 이 차량은 초기 테스트 차량이 아닌 양산현 단계의 테스트 차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시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외부 디자인을 포함한 반제일 주행과 같은 최첨단 편의사항이 대폭 추가되는 것을 알려졌는데 최초로 포착된 실내 공간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사진을 채널 구독자분께서 제보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렉스턴 페이스리프트 운전자 공간의 사진입니다. 새로운 핸들을 포함해서 센터페시아와 기아박스까지 함께 볼 수 있네요. 최근 국내 제조사 차량을 보면 풀체인지 수준의 페이스리프트가 진행이 되었죠.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 변화의 폭이 예상보다는 좀 작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쩌면 눈에 보이는 부분보다도 훨씬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이해를 듣기 위해서 비교를 위해서 현행 렉스턴과 동일한 각도의 이미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인테리어 컬러까지 동일하다 보니까 차이점을 쉽게 확인하기 힘들죠.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운전자에게 가장 중요한 핸들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계기판이 변경된다는 점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디자인은 코란도에서 먼저 선보인 풀, 디지털, 계기판이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도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9.2인치의 임포테인먼트에서도 변화가 느껴지네요. 사진상으로는 크기가 조금 증대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사이즈는 10인치 전후의 사이즈가 예상됩니다. 버튼도 새롭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밝기와 선명도를 한층 조절했습니다. 핸들 디자인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기존 핸들의 경우 3스포크 타입으로 호불호가 크지 않는 적당한 디자인을 제공했습니다. 각도상으로 잘 안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좌우 버튼 하단부의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디자인을 쉽게 예상할 수 있도록 최근 출시된 아반떼 차량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기존 디자인에서 버튼 하단부 이 부분의 디자인이 아반떼의 핸들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 예상에는 코란도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술이 새롭게 제공되면서 핸들 디자인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좀 더 쉽게 사용하라는 말이겠죠. 드디어 렉스턴에서도 반자율 주행 기술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반자율 주행 기술을 스마트 센스라고 부르죠. 그리고 기아차는 드라이버 와이즈. 르노 삼성의 경우 드라이빙 어시스트 라고 하는데 쌍용차는 이 부분을 딥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비슷한 기술인데 부르는 이름의 차이가 조금씩 있다고 파악하시고요. 스마트 크루즈의 핵심 기술인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앞차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멈추고 다시 출발하고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차선을 스스로 인식해서 핸들을 조약해주는 기술이 핵심이죠. 이렇게 반자율 주행이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압식 파워 스티어링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전자식 R-EPS 타입으로 변경이 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흔적은 새롭게 제공된 전자식 기어레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전자식 변속기는요. 디자인에 있어서 대한민국 플래그십 세단이었던 에쿠스에서 제공된 전자식 기어레버와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이 상당히 유료한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럭셔리한 느낌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기아 박스 쪽 디자인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BMW와 같은 고급 스윗 세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네요. 스마트 크루즈가 제공된다고 알려드렸는데 이러한 기술은 유압식 파워 스트링 시스템에서는 제공되지 못하죠. 유압식의 경우 별도의 오일이 필요하고요. 유압으로 인해서 엔진 출력이 조금 저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전자식 R-EPS 타입으로 변경이 된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기 하단에는 파킹 스위치 좌우에 6개의 버튼이 새롭게 제공됩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 제공될까요? 최신 차량다운 편의 기능이 새롭게 제공될 것 같습니다. 첫번째는 드라이브 모드죠. 드라이브 모드가 새롭게 제공되고요. 기본적으로 컴포트나 스포츠, 에코 모드와 같은 기능들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하단에는 오토스탑, ISG와 같은 기능들이 새롭게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스탑은 자동 작동이 되고 아마 버튼을 통해서 오프할 수 있는 기능이 편리하게 제공될 것 같습니다. 좌측 가장 아래에는 P버튼이 제공됩니다. P버튼은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이 새롭게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렉스턴처럼 큰 몸짓을 가진 SUV를 좁은 주차장에서 편리하게 넣고 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SUV의 경우 벽에 가까이 주차를 하는 경우 트렁크를 열면 후면 벽과 가까이 붙어 있죠. 이렇게 되는 경우 다시 시동을 걸어서요. 앞으로 다시 전진한 후에 트렁크를 열어야 하는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원격 주차 보조 기능이 제공된다면 정말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우측에는 어떤 버튼들이 제공될까요? 우측 위에는 주차 보조 시스템이 제공되고요. 주차를 편리하게 도와주는 어라운드 뷰 버튼하고요. 쌍용차에서는 해당 기능을 3D, AVM이라고 하죠. 우측 가장 아래에는 오토홀드가 제공됩니다. 최신 차량과 비교해 보더라도 부족함이 없는 기능들을 제공하게 될 것 같네요. 다만 아직까지 한 가지 파악할 수 없는 기능이 있는데요. 가장 아래의 원형 기능은 어떤 기능을 제공하게 될까요? 구독자분들께서 해당 기능의 역할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보니 공조기 컨트롤 디자인도 변경이 되었네요.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더욱 커지면서 기존보다 좌우로 버튼들이 커진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인포테인먼트의 디스플레이는 더욱 커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상등 버튼을 포함한 전반적인 레이아웃에 있어서는 기존과 동일한 디자인입니다.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기어박스의 디자인은 고급 세단을 연상시키는 새로운 디자인입니다. 위장막 사진이 비교적 저 화질임을 감안해서 보신다면요. 신차급 이상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플래그십 SV다운 모습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자식 변속기가 새롭게 제공되면서 기어박스의 디자인은 레이아웃까지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렉스텐의 경우 기어와 기어박스 중간에 기능버튼 그리고 아래에 두 개의 컵홀더가 제공되는 레이아웃이었죠.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좌측과 우측으로 기어박스의 공간을 두 개로 분리했습니다. 따라서 기아 노브는 운전자 쪽에 좀 더 가깝게 이동하게 되었고요. 바로 아래에 기능버튼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정체가 파악되지 않은 원형 기능이 아마 이 기능은 터치 방식으로 제공될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니 암레스트 콘솔 상부 디자인도 조금 변경이 되었네요. 기존에는 가운데 봉제선 부분이 내부에 있는 디자인인데요. 양쪽 테두리 부분에 스티치를 좀 더 강조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측 공간에는 두 개의 컵홀더가 제공됩니다. 깔끔한 공간을 연출하는 컵홀더 덮개도 새롭게 제공됩니다. 아래에서 위쪽으로 닿는 방식인 것 같네요. 무선 충전 기능은 기어박스 위쪽에서 제공되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컵홀더를 감싸는 메탈 디자인은 이분만 보고 있다면 구형X만큼이나 세련된 느낌이네요. 전자식 변속기가 새롭게 제공되면서 핸들 아래에는 패들시프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부분에 변경사항은 없을까요? 도어 트림은 도어 캐치와 도어 트림 대 스티치 패턴에 있어서 기존과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톤 시트의 경우도 기존과 차이점을 발견하기 힘든데 사진으로 볼 때는 동일한 디자인으로 파악이 됩니다. 기존 렉스터는 세 가지 인테리어 컬러를 제공했었죠. 브라운 결과 밝은 색상의 실내 인테리어 컬러를 제공했었습니다. 또한 보수적이면서 묵직한 어두운 색상의 인테리어 컬러도 제공이 되었죠. 상품성 강화 버전인 페이스리프트에서 한 가지 정도의 인테리어 컬러가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예상이니 가볍게만 참고하시고요. 이 밖에도 아직은 포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하위 차량인 코란도와 같은 차량에서 제공이 되었던 인피니트 무드램프도 제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서 총 34가지의 색상으로 실내의 감성을 높이는 기능이죠. 최근 출시된 신체를 보면 운전자와 탑승자의 감성을 높이는 이런 기능들이 대형급 차량에서 이제는 소형급 차량까지 확대 적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조금 투박한 느낌의 G4 렉스턴의 이런 기능뿐만 아니라 기기판에 지도를 보여주는 블레이즈 콕픽 기능 그리고 무드램프 등이 적용이 된다면 예상보다 감각적인 기능들이 많이 추가될 것 같은데요. 이번 G4 렉스턴의 페이스리프트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요. G4 렉스턴은 황골탈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의 변경사항이 혹시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을 통해서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상단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부 디자인의 변경사항도 함께 참고하시고요.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쌍용차에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과거의 사례와 비교해 본다면 정말 변화의 폭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디자인, 실내 디자인, 반자율 주행과 같은 최첨단 기술들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사람의 심장에 해당되는 가솔린 엔진까지 추가가 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G4 렉스턴 페이스리프트에서는 풀체인지 변화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통 SUV G4 렉스턴 페이스리프트에 한발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